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바로미 자 여기 온 곳은 이전에 이코리가 왔었습니다 이전에 이코리가 여기로 왔었고 목발이 움직이던 누가 진짜 턱턱턱 짚고 가는 것처럼 움직임이 있던 바로 그 레전드 장소입니다 근데 진짜 보면은 병풍 뒤에 이부자리가 펴져있고 뭔가 좀 이상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건물은 일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여기가 아마 본관 같아요 본관 상호때문에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라도 일단 보십시오 여기가 건물의 본관 같아요 본관 여기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있는 건물이고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곳 같아 이런 곳 같아 발자국 소리 같은게 들린데 저거 너무 없는 소리 같은 거 안 들려? 아닌가? 너무 없는 소리 같은 게 안 들려? 안 들려? 일단 누가 다녀가는 흔적은 없어 맞지? 눈이 안 밟혀잖아 무조건 내가 다른 출입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눈이 밟히지 않는 것을 보니까 누가 왔다 가진 안았어 일단 보시죠 밟으면 이게 나아야 되는데 누가 왔다 가지는 않은 것 같아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일단 교회 한번 가볼게요 지금 한 뱀도 안돼 넘어버려 넘어버려 아 미치겠다 이거 잠깐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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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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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 소리가 사람 소리하고 비슷하긴 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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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누구 장난치요? 누구있어? 누구있어? 그냥 차갑다고 해야되나? 이불쪽은 여기 밖에는 차가운데 여기는 그냥 이불에 감싸져있어서 그냥 차갑다고 해야되나? 이불쪽은 여기 밖에는 차가운데 누구있어? 잠깐만 저기 식당쪽 누구야? 저기 식당.. 아! 아! 아..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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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발자국 다 났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골 아니지 당신 골 아니지 나와 당신 골 아니지 나와 cido rozum 300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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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까치 뭐였지? 여러분들 솔직히 장난치기 말고 그 고라니는 아니에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사람 비명 같은데 뭐야? 어? 여러분들 판단은 뭡니까?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동호 소리 같아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해요 고라니 소리라고 하기에는 고라니 소리는 제가 6년 동안 방송하면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EAT일 확률이 높아 지금 이렇게 봐봐 발자국 같은 거 보면 이런 거는 이제 고라니라든지 산진승들이고 봐봐 보면은 밑창에 발이 없잖아 봐봐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단 말이야 이거 EAT일 확률이 높다니까 서린 서린 뭐ه? 미끄덩이 높아 네 고맙습니다 멈춘 아멘 혜정, 부탁드려요.